여러분 안녕! 빈이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가기가 좀 아무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홈트를 하려고 하는데 빈둥이님들도 같은 상황이실 것 같아서 같이 운동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신 유산소 겸 근력도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고급싱! 네, 첫 번째 동작은 하이니 러닝이에요. 심장박동수로 빠른 시간 내에 올릴 수 있는 운동인데요.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수록 힘드니까 최대한 높이 들어주세요. 화이팅! 20초 남았어요. 좀만 더 힘내요. 힝! 저도 매우 힘들어하는 주입니다. 10초 뒤에 시작할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트도 들어갈게요. 똑같이 1분 진행해줍니다. 할 수 있다. 아자아자! 반 했어요. 반! 배에 힘 빡 주고 30초만 더 해볼게요. 배에 힘 빡 주고 30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세트는 심박수를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20초 휴식 후에 진행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서 무릎이 거의 안 올라가네요. 조작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째 저의 모양이 안됩니다. 4분까요? 요런 미칭을 만들어주세요. 5분정도, 1분정도, 1분정도, 1분정도 주요.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 땡, 휴식 1, 땡, 휴식 다음 동작은 암워킹 진행할 거예요 암워킹은 팔 근력 강화는 물론 체지방 연수에도 탁월한 전신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진행할 때 복부에 힘을 절대 풀지 마시고 진행해 주셔야 돼요 한 세트당 15번씩 총 4세트를 진행할 겁니다 팔을 뻗는 동작을 할 때 코어가 잡혀있어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복부에 힘 계속 주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세트 시작할게요 똑같이 15회 반복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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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서 숫자 세는 것도 까먹고 17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페이플레이로 숫자 쌓여주기 후, 가자, 가자! 두 번째 세트, 화이팅! 올라올 때는 최대한 뒤꿈치로 힘을 실어서 올라와줍니다. 아령 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죽을 뻔했어, 진짜. 또 16번을 했네요, 바보같이. 이어서 3세트 또 진행해 볼게요. 런지는 제가 4세트 한 줄 알았는데 3세트 밖에 안 했더라고요. 더 하실 체력이 남아있으시면 4세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하실 체력이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빈이 살려 으 4 아 마지막 동작입니다. 세즈방 커트의 끝판왕 고피 20분씩 3세트 진행할 거예요. 다 왔다 다 왔어 화이팅 레고 레고 두 개 남았어요. 마지막 한 개 고생하셨습니다. 1분 동안 휴식할 거예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2분 동안 휴식을 취해주세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세트도 진행할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나봐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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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작 일어나 일어나 3분 동안 휴식을 취해주세요. 4분 동안 휴식을 취하顆 Lemus 오마이갓 너무 힘들어 와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체지방이 타고 있다는 증거야 증거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어때요? 사람이 할게 못 드네요 퍼피를 마지막에 놓는 건 무리수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죽겠다 행운을 한 세트를 더 해야 되는데 으으으으 못하겠어요 지금은 잘 안보이지만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아 세상에만 마지막 세트는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겠어요 1분만 더 쉬고 도저히 지금 마지막 두세 번째 할 때 죽을 뻔했어 마지막 한 세트만 힘내서 해봅시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진짜 수고했어 여러분. 이제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팔다리를 천장을 바라보게 올려서 10초 동안 열심히 털어서 혈액순환을 시켜줄게요. 수고했어요. 안녕.